사회서비스원은 아동이나 노인 또 장애인 등 장애인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공적인 영역에서 선도하겠다는 취지로 설립된 공익법인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의 공공돌봄 시스템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적돌봄이 정말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원의 여러 가지 보육이라든지 어르신 돌봄을 하고 있던 그런 사업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사회서비스원의 통폐합 또 사업축수뿐만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에서 아예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사회서비스원으로부터 돌봄을 받고 있었던 정말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장애인들 또 노인 그다음에 아동에 대한 여러 가지 공적돌봄 서비스가 내년부터 제공되지 못할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9월 1일 보건복지부는 시도사회서비스원의 운영지침을 대폭 개정해서 공적돌봄 강화를 목표로 출범한 사회서비스원의 목적 자체를 후퇴시키고 퇴행시키는 그런 어떤 지침을 내놨습니다. 민간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축소시키면서 굉장히 법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단체들이 함께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서비스원법을 제정한 국회원으로서 보건복지부의 지침 개정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그리고 내년도 사회서비스원 예산 전액 삭감하는 것을 규탄하면서 이 부분이 예산 저희가 심사과정에서 반드시 다시 복원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사회서비스원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신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약자 복지를 폐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예산안을 세운 전반적인 것을 보면 실질적인 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있고 보편적 복지의 여러 영역들의 기조를 다 허물어뜨리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공공돌봄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동안 보건복지원에 그중에서도 우리 남윤순 의원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가 만든 법이 지금 무력화되고 있는 그런 지경입니다. 여러 가지 통폐합과 해고 그리고 중앙에서의 보조금을 150여억 원을 대폭 삭감함으로써 자신들의 어떤 취지와 맞지 않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그들이 폐방하고 있는 이런 약자 복지 공공복지가 얼마나 위선적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현장에 계신 오늘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고 계셨는데 이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규탄하고 이것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저희 국회에서 특히 보건복지원에서 남윤순 의원님과 함께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녀성민우의 온다입니다. 사회서비스와 무력화로 인한 돌봄 공공성의 후퇴는 곧 성평등 가치에 대한 공격입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원을 투여하여 직접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민간시장에서 번거롭고 돈이 안 되는 수요자, 돈을 못 내는 수요자는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돌봄은 가족, 개인에 맡겨질 수밖에 없고 이 사회에 불평등한 성별 분업구조는 결국 가족 내 여성이 돌봄을 떠맞도록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지난 코로나19 확산 사태에서 각 지자체 사회서비스원이 긴급 돌봄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더 많은 여성이 돌봄을 위해 이를 그만두어야 했을 것입니다. 정부 보조금 예산이 0원이 되면 과연 사회서비스원이 이런 필수 서비스를 적시적소에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서비스원 운영심 개정으로 인해 돌봄 노동자의 노동 조건이 악화하면 가장 크게 타격을 입는 이들도 여성노동자일 겁니다. 돌봄은 여성의 몫이라는 성차별적 통념으로 인해 사회서비스는 여성노동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노동 영역입니다. 그렇기에 그 가치가 폄하되어 열악한 노동 환경이 고질적인 문제인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늦게나마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서비스원인데 그 운영지침에서 노동자의 적정한 노동 조건 보장을 위한 조항들을 어쩌면 이렇게 조목조목 삭제하고 축소했는지 경악했습니다. 이 정도 꼼꼼함과 정확함으로 돌봄 노동의 가치 재고를 위해 일했다면 사회서비스원이 생길 필요도 없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는 점이 바로 이 사회의 성차별 구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한편 돌봄의 본질적인 특성상 돌봄 서비스의 질은 결코 시장 경쟁을 통해 나아질 수 없으며 오히려 더 나빠질 뿐이라는 사실은 이론과 경험적 현실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돌봄은 효율성과 이윤 창출 따위의 가치와는 전면으로 배치되는 가치입니다. 좋은 돌봄은 사람과 사람이 충분하고 세심하게 시간과 관계를 쌓아가야 가능한 일입니다. 자본이 돌보는 사람과 돌봄 받는 사람 모두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삼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정부는 허울 좋은 말로 자신들의 민간중심 사회서비스 정책 계약을 윤색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이미 그 말들의 진짜 의미를 압니다. 인건비 절감 때문에 최소한의 생계와 안전도 보장받지 못하는 돌봄 노동자가 결국 일을 그만두게 된다면 그의 경험에 쌓여있던 돌봄 대상에 대한 지식과 친밀한 관계들은 사라져버립니다. 효율화를 추구하면서 돌봄 노동자의 수를 최소화하면 노동자는 소진되고 돌봄 대상은 사각지대에서 위험에 처하게 되기도 합니다. 기술 혁신이라는 명목 아래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나를 알고 직접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데이터와 사례로 관리하는 IAI하고만 대화를 나누게 될지도 모르죠. 돌봄이 민간시장에 맡겨지면 일어날 퇴행과 이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너무나 자명함에도 윤석열 정부는 돌봄 시장에서 어떻게든 당장의 이윤을 뽑을 생각만 하는 듯하여 개탄스럽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인 돌봄 부정이 성차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많은 시민이 오랜 시간 노력을 기울여 만들어진 체계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이 채 자리를 잡고 효과를 내기도 전에 이토록 위법하고 비상승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무력화하려고 하다니 결코 자시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사회서비스원 보조금 예산을 복구하고 돌봄의 공공성과 돌봄 노동 가치 재고라는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침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형수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서 민주주의도 평화도 모든 게 지금 파괴되고 있는 상황인데 윤석열 정권의 악행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지금 사회서비스원 예산 삭감 같은 복지정책의 후퇴 무력화가 가장 나쁜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국민들이 그나마 기대어서 살 수 있는 그런 제도 자체를 없애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인생, 미래 삶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서비스원에는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최소한 그들의 삶에,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자들과 의논하고 노동자들을 설득하고 노동자들의 삶에 대한 전망을 제시해 줘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밀어붙이기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권의 이번 예산 삭감에 대해서 규탄하고 절대 국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 노동자들의 삶을 위해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밝혀둡니다. 다시 한 번 윤석열 정권의 이러한 악행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 드리고요. 국회에서라도 이러한 악행이 바로 잡혀서 국민들과 노동자들이 모두 함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주노총도 끝까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여한 대사회복지위원장 맡고 있는 서울예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진석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채 2년이 지나지 않아서 사회서비스원이 조직과 정책 모두에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복지정책의 주요한 방향으로 약자복지와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사회서비스원 정책은 이 둘 중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운영의 근거법인 사회서비스원법 제1조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이를 통해서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비하지 않은 것을 목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 및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의 강화, 사회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관련 일자리 질의 제고 그리고 이를 통한 국민의 복지증진이 사회서비스원과 사회서비스 정책의 목표인데 이러한 조직과 정책을 지우는 것이 이 정부의 복지정책의 방향이라면 약자 복지와 사회서비스 고도와는 대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통해 이룰 수 있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이 어떤 조직입니까? 그동안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만 여겨진 돌봄을 당연한 시민의 권리로 인식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양질의 돌봄을 직접 제공하겠다는 공공돌봄 책임의 의지를 담은 제도적인 도구입니다. 무슨 이유에서든 이와 같은 사회서비스원과 정책을 무의로 돌리려는 시도는 주민의 삶을 책임지고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공적 책임을 부정하는 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로 인해서 사회서비스원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받아오던 수많은 주민들의 고통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에 종사하는 돌봄 노동자들의 일상의 파괴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무책임하게 지난 정부의 실적 지우기에 열을 올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직전 정부의 흔적 지우기가 돌봄에 대한 주민의 권리보다 더 중요하단 말입니까? 주민의 돌봄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철학은 정권이 바뀐다고 손바닥 뒤집듯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존엄한 돌봄을 받을 주민 권리의 보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끝까지 시켜내야 될 책무이자 가치임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의 사회서비스원 정책 지우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보내는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한 일부 지자체는 급기야 설립 및 운영을 시작한 지 제3년도 되지 않은 지역사회서비스원을 다른 기관 및 조직과 통폐합하거나 심지어 폐지하라는 시도를 해왔습니다. 바뀐 정부는 시작부터 사회서비스원을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책임을 민간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원을 중심에 두는 식으로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해석했습니다. 급기야 시도사회서비스원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라는 정책 목표에 역행하는 운영방안을 제시했는데 이는 현행 사회서비스원 법에도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종사자의 노동조건 제고를 위한 공공의 책임을 명시한 문구를 삭제했으며 서비스 공급체계와 전달체계를 민간중심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정책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사실상 사회서비스원이 공공사회서비스 직접 제공기관에서 민간기관 컨설팅기관으로 탈바꿈한 모양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사회서비스원 정책의 정책 목표를 부인하는 수준의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사실상 사회서비스의 사회서비스 민간사업화의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원 진흥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법안은 이 정부가 내세우는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내용이 사회서비스 산업화에 있음을 그리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산업부로 전환할 것을 선언하는 내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산을 무기로 사회서비스원을 흔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터무니없는 수준의 예산 삭감으로 종사노동자들의 급여를 지급하기도 어려운 지경에 이르는 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파행적인 예산 삭감은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급기야 지난 8월 기재부는 복지부가 편성한 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 중 지자체 보조금 전액을 국회 제출 예산안에서 삭제하는 자태를 보인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사회서비스원 정책 지우기를 당장 멈출 것을 요구합니다. 사회서비스원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원 정책 전반에 걸쳐서 산업화, 영리화, 시장화를 추구하는 모든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주민 모두가 존엄한 삶을 누릴 헌법적 권리의 보장,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공공책임 돌봄의 시대적 요구마저 지울 수는 없습니다. 네. 한국노동청 안내민 국장입니다. 짧게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사회서비스원을 지우고 사회서비스에서 공공성을 없애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회서비스원 통폐합하고 예산을 삭감하고 역할을 축소시키며 사회서비스원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기획재정부는 사회서비스 운영 예산 중 지자체 보조금 148억 3,400만 원을 전액 미반영했습니다.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한 지자체가 사업을 중단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과 종사자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2023년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기침을 개정했는데 이 또한 사회서비스원법의 설립 취지에 전면 위배되는 것입니다. 국회에는 지금 사회서비스원법 축소와 시장화를 골자로 한 사회서비스진흥법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돌봄 문제는 민간에 맡겨놓은 게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풀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사회서비스원 지우는 정책을 즉각 중단하길 바랍니다. 2023년 9월 19일 이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